자신을 믿기 때문에 남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자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를 받아들인다 누군가 너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면 괴갚으려 하지 말고 강가에 고유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라 그럼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올 것이다 최고의 복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훌륭한 선비는 무력을 쓰지 않고 싸움을 잘하는 자는 흥분하지 않으며 잘 이기는 자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사람을 잘 쓰는 자는 그들 앞에서 몸을 낮춘다 타인을 아는 자는 단지 지혜로울 뿐이나 자신을 아는 자라야 명철하다 타인을 이기는 자는 단지 힘이 셀 뿐이나 자신을 이기는 자라야 진정한 강자다 진실된 말은 아름답지 못하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되지 못하다 참다운 자는 변명하지 않고 변명하는 자는 참답지 못하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은 참으로 알지 못한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부드럽지만 죽으면 뻣뻣해진다 만물초목도 살아있으면 유연하지만 죽으면 딱딱해진다 그러므로 뻣뻣한 것은 죽어있는 것이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물은 온갖 것을 위해 그것들과 겨루는 일이 없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를 뿐이다 그러기에 물은 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찰흙을 뭉쳐 그릇을 만들지만 가운데가 비어있어야 슬모가 있다 문과 창을 레어방을 만들지만 안이 비어있어야 슬모가 있다 그러므로 있음이 슬모가 있는 것은 없음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계속 채우려 하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낫고 잘 다듬어 예리하게 하면 오래 갈 수가 없다 온갖 금은보화를 집안 가득 채우지만 그것을 지킬 수가 없고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하여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는 꼴이다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발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하고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오래 걷지 못한다 자신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진정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빛나지 못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공을 차지하지 못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세상의 도가 실현되어 있으면 전쟁에 쓰이던 말로 농사를 짓고 세상의 도가 실현되어 있으면 말들이 전선에서 새끼를 낳는다 죄로는 지나친 욕심이 가장 크고 화로는 족함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크며 허물로는 얻어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만족을 암으로써 얻어지는 만족 때문에 항상 만족스럽다 정말로 잘 가는 것에는 궤적이 없고 정말로 잘된 말은 흠을 남기지 않으며 정말로 샘을 잘하는 자는 주판을 쓰지 않고 정말로 잘 다친 것은 빗장을 걸지 않아도 열 수가 없으며 정말로 잘 묶인 것은 녹근을 쓰지 않아도 풀 수가 없다 큰 나무도 가느다란 가지에서 시작된다 10층 석탑도 작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올리는 것에서 출발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다 끝을 맷길을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아는 사람은 잘 모르겠다 하는데 이것이 최상의 덕이다 잘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병이다 성인은 이런 병을 알지 않는데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이다 큰 그릇은 뒤늦게 이루어지고 큰 소리는 잘 들리지 않으며 큰 형체는 눈에 띄지 않듯이 돈은 숨어 있어 이름 부를 수 없다 참다운 돈은 만물에게 베풀고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성숙한 사람은 그 두려움에 처하고 그 열붐에 머물지 않으며 그 열매에 처하고 그 꽃에 머물지 않는다 명성과 몸 어느 것이 가까운가 몸과 재화 어느 것이 소중한가 어둠과 이르 어느 것이 병인가 이런 까닭에 애착이 심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고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장수할 수 있다 잘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삶을 고귀하게 하려는 것보다 낫다 최고의 통치자는 아랫사람이 그 존재를 알 뿐이고 그 다음가는 통치자는 친근히 여기며 그를 높이고 그 다음가는 통치자는 두려워하며 가장 나쁜 통치자는 없인 여기고 모욕한다 만사를 제 갈 길에 맡겨두고 간섭하지 마라 모든 일에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다 없앨 것은 작을 때 미리 없애고 버릴 물건은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려라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불신하는 사람은 불신을 당한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룬다 가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행복을 탐욕스럽게 좇지 말며 두려워하지 마라 적게 가지는 것이 소유다 많이 가지는 것은 혼란이다 과도한 욕망보다 큰 참사는 없다 불만족보다 큰 죄는 없다 그리고 탐욕보다 큰 재앙은 없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현재의 나를 버린다면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다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라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온 세상이 당신의 것이다 누군가에게 깊이 사랑받는 것은 힘이 되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용기가 생긴다 침묵은 힘의 원천이다 명백함을 나타내고 단순함을 포용하고 이기심을 줄이고 욕망을 적게 가지라 말의 친절은 자신감을 만든다 생각의 친절은 심오함을 만든다 훌륭한 여행자는 정해진 계획이 없고 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비교도 경쟁도 하지 않고 그저 나 자신에 만족하면 모두가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 시간은 창조된 것이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는 말과 같다 지늘기 가라앉고 물이 맑아질 때까지 기다릴 인내심이 있습니까 정치가 혼란하면 충신이 나온다 이름이 없는 것이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미이다 하늘은 길고 땅은 유구하다 천지가 길고 유구한 까닭은 스스로 오래 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인은 자신을 물러나게 함으로써 앞서고 자신을 잊음으로 존재한다 낳고 기르되 소유하지 않는다 이로되 그것에 기대지 말고 길러내되 지배하지 않는다 288일 전에도 불가능하여 뚜는 것이다